안녕하세요. 금정구에서 아로마 테라피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아로마벌스의 칠보겸이라고 합니다. 저희 공방은 다른 공방하고 좀 다르게 테라피 교육을 진행을 계속하고 있고요. 내가 원하는 삶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으려면 항상 그런 나를 알아가고 나를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아로마를 그런 교육과정이 같이 늘면서 커뮤니티 모임도 같이 진행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잘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루틴부터 하나씩 짚어가면서 커스터마이징까지 연결되는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금정구 거리 축제에 오셨을 때 꼭 여기 아로마벌스도 한번 들려서 향기로운 문화체험 꼭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응원합니다.